윤석열 올해 10월에 날아가나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심상치 않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제 오늘 연속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9월 이후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자 박지원 의원의 발언 함께 살펴보시죠. 그래서 오늘이 처선데 더위도 가고 9월이 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가고 새로운 역사가 옵니다. 네 의미심장합니다. 또 어제 이현주의 발언 또한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제 느낌에 가을쯤 가서 제 느낌에는 국감이 한참 절정으로 갈 때쯤에 뭔가 폭로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가을쯤에 10월이나 11월 정도. 지금 이렇게 난맥상이 심하면요. 보통 한 2, 3개월 안에 뭐가 또 터지거든요. 박근혜 때 태블릿 PC급? 끝까지 이제 제가 끝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재미있습니다. 끝까지 모르겠다 이야기하는 걸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 스모킹검과 가까운 내용이 확보된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그게 녹취일 수도, 영상일 수도, 혹은 증인일 수도 있죠. 현재 날씨가 대규모 집회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럽기에 아마 이재명 대표님 1심 판결이 무죄 판결에 나타났을 때 그때를 동력삼아 총공격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물 밑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김민석 의원이 탄핵 국면에 대비해 계엄령 빌더 불장난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라며 윤석열 움직임을 지적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탄핵 국면이라는 워딩을 직접 사용한 것을 보면 정말 확보한 증거를 통해 물 밑에서 민주당이 치밀한 전략을 짜고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현재 윤석열의 권력 누수 현상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김건희 무혐의 결론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건희 명품가방수수 사건의 사실관계는 명확합니다. 최재형 목사는 2022년 6월에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김건희에게 전달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40만원짜리 위스키와 잭 8권을 보냈고 그해 9월에는 300만원에 달하는 디올백을 선물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5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한 최 목사는 금품을 건넨 전후로 김창윤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김 전 하원의원 주도로 이루어진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 방한 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접견 및 행사 참석, 통일TV 재송출 등 김건희에게 청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금품수수가 윤석열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 청탁금 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가방을 준 최 목사는 입장문을 통해 김창준 의원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시켜달라고 하고 통일TV 재송출을 부탁했고 이 내용들이 카톡과 녹음 파일을 통해 확인이 되는데 이것이 청탁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청탁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검찰은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선물을 줄 때는 그런 의미도 있고 정탁하는 의미도 있는 등 여러 의미가 섞여있는 것이지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한 가지 의미만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알선 수제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겠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로 처벌받았다. 대통령의 경우 대가 관계가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같은 논리로 대통령 부인은 엄청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지적했죠. 윤석열의 하수인이라 불리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터져나와 보도가 된다는 것은 권력 누수의 현상을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박지원 의원 말대로 올해 9월 이후 윤석열이 더위와 함께 사라져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